작은 신발장에 바깥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노란장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발장이 스윽 열리더니 우와 신난다! 기다리던 비를 만날 수 있다니 너무 기대돼! 노란장아야 안녕 잘 지냈어? 안녕하세요 비아저씨! 빗쓸이가 너무너무 예뻐요! 똑똑 도둑 아저씨 저랑 신나게 춤추실래요? 너무 좋다 함께 춤을 추자 비아저씨와 노란장아는 함께 춤을 추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에 반짝이 떠났니 오늘은 쉬는 시간 하얗게 흘러가던 그룹 오늘은 쉬는 시간 똑똑 도둑 피오는 날 전벅 전벅 신나는 날 노란장아 신고서 랄라랄라 갈게 걷는 날 otive 친구들 или 났 שאם 놔 episódio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뚠뚠보가 될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인 세상 같아요 먹는 것도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몸이 불렀지 혹시라도 저울이 고장 났을까봐 이가지 저가지 옮겨다니며 자꾸자꾸 몸무게를 세분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